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멋있을 거 같아, 다리 쭉 하고. 오, 대박이야, 멋있지, 그거야. 멋있어, 멋있어. 잘 넣었을 거 같아. 오, 멋있다. 오, 멋있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 좋아, 좋아. 그렇게. 진짜 멋있어. 이거 진짜 정신욕으로 버티는 거죠? 지금 무도 안 먹고, 아무것도 못 먹은 거잖아요. 가볼게요. 네. 복근이. 오, 그거 좋다. 어머, 어떻게. 오, 그거 좋다. 저런 데서 저러고 있어요. 우와. 그거 엄청나게 발달이 돼. 이거는 동사이처럼. 속살이 너무 예뻐. 허리 라인 붙잡고 다리, 아께. 힘이 지금 엄청 없을 텐데 저거를. 갈게요. 하나, 둘. 하나, 셋. 그렇지, 그렇지. 시선 한 번 조금 이제 돌려볼까? 조금만 더 돌려줘, 시선 더. 조금만 더 돌려줘, 시선 더. 너무 괴롭다. 조금만 더 돌려줘, 시선 더. 조금만 더 돌려줘, 시선 더. 조금만 더 돌려줘. 조금만 더 돌려줘. 파이팅, 우리 언니. 파이팅, 파이팅. 은주 씨가 저 마음을 아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하는 것보다 솔직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한 컷에 모든 것들을 다 실어야 되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몸에 다 전부 다 힘을 줘야 되니까.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데 그걸 해내시더라고요. 보컬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펴리네요.